오늘 기사에 따르면 현직 유명 프로 배구 선수가 극단적 선택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경찰에 따르면 오늘 0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모연수원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습니다. 현재 해당 선수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